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이 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광신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분의 뼈와 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점이나 주름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모두 불로 태워지고 점없고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을 통치하면서 영혼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처럼 영혼으로 이어지는 통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혼인식의 신부는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시슴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혼인식에는 초대받은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오직 하나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식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살이 찢기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살이 찢기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시슴받은 사람들은 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간인 신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신부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획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지상에 남겨두시고 약혼만 한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부는 2000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해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됩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오직 교회, 즉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또한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위대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수 그리스도께서는 암하겟돈 전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활랑 끝에 암하겟돈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성대한 혼인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잠원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예폐하는 여인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대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그녀의 지시를 이해하거나 해줍니다